핸디 16점의 한 일반인이 한 게임 5,6,9로 가볍게 1승을 챙긴다 1승을 당겨야 한다 5,7,9로 가볍게 1승을 해냈다 4,1,2,1,0로 가볍게 2승을 добр 4,1,0로 가볍게 2승을 탔 ún,1,1,1,1,2,1,0 4,1,2,1,1,1,2,1,0 오케이 좋았어 까불지 마라 뭐요? 3뱅크를 쳤어? 내공도 붙어있고 출발점도 애매하고 쉬운 공 아닐텐데 55에 아니 60 62.5 오케이 중주고 코너면 너무 기니까 한 칸만 짧게 치자 아이씨 회전이 들어갔네 아니 거 보통 공이 아니라니까는 이건 뭐요? 똑같은 게 또 왔네 다시 한번 접으시라고요 뭐야 자네 나 무시한가 지금 컴퓨 같은 공을 똑같이 빼보네 아아악 한일반인이 당구를 개그로 승화시킨다 그런 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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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탱이 안녕히 가십쇼 이거 올릴 수 있나? 쪼끔 약한디 약하다고? 그렇다면 나이스 푸르꼬맛집 채널에 구독 알림 설정 했어? 네 저는 푸르꼬맛집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고 싶어서요 누굽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인정 파이팅 인정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들어갔당끼. 넉넉 포메 됐쓰! 왓다 빡! 흠 바탱에 안녕히 가십쇼 갑차 이 병XXX 후추 저축끼리 됐어 선이 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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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